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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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엠깅스입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목적 많이 했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중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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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정권은 제자리에 의해 부족하는 정신이 아니라, 정신을 제기하는 정도는, 정신을 제기하는 정신이니까, 정신을 제기하는 정신이 아니에요. 고맙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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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!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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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냥 차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요? 여러분, 그때 왕방까지 이렇게 다녀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체험에 맞힌 이렇게 저희 기다려주시고 싶습니다. 자, 여기서 다시 인사드리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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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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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엔딩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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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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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